주한화 방산 부문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15사단 GOP 소초에서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사랑의 독서카페 92호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독서카페 개관식에는 주한화 방산 부문 화력유도사업부문장 김환경 전무와 안준석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감사폐 증정식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김환경 전문은 주한화와 자매마을인 마현리에 위치한 15사단의 독서카페를 지원하게 돼 더 의미있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겨고지 부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한화 방산 부문은 이번 15사단을 시작으로 전국 총 5곳의 겨고지 부대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한화 방산 부문 5개 동, 한화테크윈 3개 동, 한화탈레스에서 2개 동을 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